3프로티브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3프로티브도 멈추지 않습니다. 3가지요. 네. 사실은 지난주에 미국 물가가 발표되긴 했는데 이번 주에는 사실 되게 중요한 경제 지표는 없어요. 그래서 다음 주 28일 밤으로 예정되어 있는 FMC를 기다리면서 과연 연준이 직진을 할지 아니면 좀 속도를 줄일지 거기에 대해서 아마 계속 이야기하는 그런 주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그것과 별개로 코로나19가 글로벌 재확산이 될 건지는 사실 경제에도 되게 중요한 이슈이고 증시에도 되게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국가별로 코로나19 상황이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는지를 좀 업데이트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다음 주 FMC를 앞두고 미국의 테이퍼링 환경이 어떤가를 좀 냉정하게 짚어보고 세 번째로는 지난주 후반부터 살짝 좀 진정이 되고 있기는 합니다만 원달러 환율이 지난주에는 1150원 정도까지 올라가면서 이거 원달러 환율은 좀 출렁이면 되게 변동폭이 크던데 어느 정도로 각오해야 되는지 좀 다들 걱정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로나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차트부터 좀 띄워주시죠. 이게 글로벌 코로나19 확진자 수의 신규 확진자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전히 그 코로나19가 좀 맥스였던 올해 봄보다는 괜찮아요. 그런데 꼬리가 이렇게 싹 올라오면서 이게 뭐 당장 저희 한국이 고생하고 있기는 하지만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코로나19로 좀 고생하고 있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구나. 저 차트가 지금 저희 차트에서 쌍봉도 하고 하는데 지금 세 번째 봉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 건 아닌지. 그리고 이제 델타 변이가 전염력이 워낙 강하다고 하니 더 올라가는 거를 각오를 해야 되는 건 아닌지 좀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국가별로 데이터들을 뜯어보면은 여기서부터는 전망이라기보다는 업데이트에 가까울 것 같은데요. 아주 최악은 아니지 않을까. 아주 최악까지 시나리오에 비중을 두지는 않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차트가 조금 더 의미 있는 차트가 될 것 같은데 두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은 이거 어떻게 보시냐면 각 국가마다 코로나19가 최악이었던 시점이 있을 거잖아요. 그때를 100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국가마다 인구가 워낙 다르고 코로나19가 이전에 심했는지 지금 심했는지 비교를 하기가 사실은 어떤 조합으로 해도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막대기가 위로 올라갈수록 끝에가 100이거든요. 100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최악 상황까지 갔다. 최악 상황이다. 그리고 최악에 근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베트남 같은 나라들은 지금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가장 많은 안타깝지만 그런 상황인 거고 약간 불명예스럽게도 한국이 여기에, 불명예는 아니죠. 어쩔 수 없게 한국도 지금 거의 최고치에 달하는 그런 상황이고 영국 같은 경우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처음에 퍼지기 시작했다라고 알려져 있는 영국 같은 경우에도 최고치로 고생했던 거에 한 70% 수준까지는 코로나19가 진행됐다. 백신을 그렇게 맞았는데. 여긴 저것 때문에 그래. 유로 2021. 이탈리아도 급증했어. 이탈리아도 급증해버렸어. 사진 보면 굉장히 거리에서 몰려서 기뻐하시는 모습들이 좀 많아서 그 영향도 있다고 하는데 어찌됐든지 간에 숫자로는 백신을 많이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70%까지 올라왔습니다. 브라질, 멕시코 같은 나라도 50%까지 올라왔고요. 그래서 안 좋은 나라들이 줄줄줄 불러들었는데 이 코로나19가 최악의 상황에 놓여있는 국가들이 늘어난 거는 분명히 안 좋은 요인인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코로나19 백신을 우리가 맞은 지 거의 한 3개 분기. 이스라엘까지 따지면 3개 분기. 9개월 정도 됐는데도 이런 차트를 보여드려야 되는 게 좀 안타깝기는 한데 동시에 저희가 봐야 되는 거는 호주 아래 국가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미국, 프랑스, 독일 같은 나라들은 코로나19가 최악이었던 시점, 올해 봄이 될 텐데요. 최악이었던 시점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0분의 1도 못 미치는 수준에 있어요. 미국 같은 나라도 다시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도 미국마저 이게 연쇄적으로 느는 것은 아닐까. 순차적으로 늘면서 결국은 글로벌이 다 코로나19로 다시 한번 굉장한 고생을 하게 되는 게 아닐까. 락다운까지도 생각해야 되지 않나라는 게 확률이 높아지고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현황을 놓고 보면 이미 좀 많은 국가들이 코로나19가 다시 좀 최악인 국면으로 간 상황에서도 미국이나 독일 같은 나라들은 예전에 최악이었던 시점에 10분의 1 정도 수준에서 지금 방어를 하고 있달까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경제에 대해서 제가 한 한 달 전부터 나와서 계속 속도가 높습니다. 감속이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아직까지는 위축보다는 감속 정도로 봐도 투자 전략을 짜시는 데는 크게 무방하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혹시 표를 보시는데 약간 오해가 있으실 수 있는데 이거는 각 나라별로 하여튼 최악의 상황을 100으로 놓고 현재 상황이 그 최악의 상황에서 어느 정도나 되는지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지금 현재 확진자 숫자로 이렇게 쭉 나열한 그런 지표는 아니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막대기가 위로 올라갈수록 지금 신규 코로나 1일 신규 코로나 확진자 수가 가장 많은 국면에 와있다라는 걸 뜻하고요. 낮을수록 예전에는 많았을지언정 지금은 예전에 최악이었던 국면에 비해서는 코로나19 부담은 약간은 낮아진 상황이다라는 국가들이 왼쪽에 포진해 있다. 라는 거를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 국가별 차트 중에서 사실은 금융시장 관점에서는 가장 주목되는 게 미국이죠. 저희가 한국에 살고 있어서 한국이 코로나19 확진자 수도 굉장히 중요하기는 합니다만 글로벌 유동성을 좌우한다라는 측면에서 미국이 만약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막 빠르게 늘어난다고 한다면 이거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에 대해서도 조금 늦춰서 우리가 전략을 짜도 되는 게 아닌가라는 시나리오가 가능해요. 지금 상황으로 놓고 봐서는 미국이 지금 상황에 코로나19 확진자 늘어난 이만큼을 가지고서 테이퍼링에 대해서 다시 시점을 고민할 만한 상황은 냉정하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테이퍼링도 늦춰지고 글로벌 유동성들이 조여지는 시점들이 늦춰지겠구나. 다시 유동성 장세다라고 너무 생각을 하시기에는 약간 불편한 그런 측면에서는 불편한 데이터들이 몇 개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려야지 될 것 같아요. 미국의 테이퍼링 환경을 좀 점검을 해드리겠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기존 스케줄 대로 간다라고 보시는 게 더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7월 말에 FOMC에서는 우리 논의하고 있다. 이러이러한 포인트들을 보고 있다. FOMC에서 공식화를 하고 8월 잭스토리 홀이나 9월 FOMC에서 우리 이런 정도, 이 정도 시점에서 이 정도 속도로 테이퍼링을 해나가겠다라고 구체적인 계획을 이야기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두 가지 관점에서 이 제가 불러드린, 제가 말씀드렸던 저희가 전망하고 있는 스케줄은 변동은 없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물가예요. 지난주에 아마 다른 분들이 나와서 미국의 물가에 대해서 피크아웃은 한 것 같다. 숫자는 세게 나왔지만 피크아웃은 한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아마 드렸을 것 같습니다. 3페이지의 차트를 봐주시면 이게 미국 물가의 전월비 차트예요. 사실은 작년 말부터 올해 물가를 바라보면서 4월이나 5월에는 기저효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저효과 플러스 백신으로 인한 경제활동 정상화 때문에 4월, 5월은 높고 이렇게 완만하게 내려오는 그림들을 사실 예상했었어요. 그런데 전년비로 보아도, 전월비로 보아도 지금 미국의 물가는 피크아웃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옐런 재무부 장관도 미국 물가가 낮아질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낮아지겠는데 시점은 생각보다는 좀 지연되고 있다. 연말까지도 우리가 높은 숫자를 보게 될 수도 있다라는 약간의 경고성 멘트를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래요. 지금 물가의 전체 상승의 3분의 1 정도를 중고차 가격 상승이 견인을 하고 있고 최근에 중고차 도매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두고 중고차 가격도 하락하겠고 물가도 안정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유가만 하더라도 다시 71불 정도까지 낮아졌으니까. 그런데 물가의 피크아웃 시점이 조금 더 지연될 가능성을 그럼 없어진 거냐.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보여드린 막대기 그림은 전월비 데이터인데 전월비가 너무 이미 높게 깔려 있다 보니 연말까지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4%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어졌어요. 굉장히 높은 숫자죠. 그리고 지금 6월 물가까지 결과가 나왔고 7월 물가가 또 8월 중순에 발표가 될 텐데 7월 물가 같은 경우에는 전월비 0.5% 이상만 나오면 전년동 월비로 6월 물가가 5.3% 가장 높았거든요. 5.3%에서 낮아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올해 상반기에 미국 물가의 전월비 평균이 0.6이기 때문에 미국 물가가 그렇게 세게 나오지 않아도 전년동 월비 궤적이 이렇게 낮아지는 시점이 뒤로 계속 밀리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종전에 저희가 4월이나 5월 정도에는 피크이고 물가가 기저효과 때문에 쭉 내려올 것 같습니다. 라고 많이들 생각을 했었는데 이 시점은 더 높게 물가가 유지되고 있는 것도 사실. 그리고 피크아웃하는 시점이 지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물가의 피크아웃이 지연 중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연준 입장에서는 물가가 낮아질 거고 일시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긴 한데 되게 찜찜하죠. 물가가 계속해서 일시적입니다. 낮아질 겁니다. 했는데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중장기적인 그림에는 변화가 없다고 하더라도 물가가 낮아지기는 하는 걸까? 게다가 이제 저희가 베이스라고 해서 계속 전월비로 높아지게 되면 숫자는 계속 눈덩이 불어나듯이 크게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할까라는 걸 되게 내부적으로는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여기에 더해서 만약에 경제가 별로 안 좋다. 이게 좀 생각보다 내려가는 속도가 가파르다라고 한다면 물가는 사실 좀 늦게 피크아웃 한다고 하더라도 경제가 내려가는 걸 보면서 테이퍼링의 시점에 대해서 고민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경지 데이터들을 보면 방향 자체는 좀 꺾었어요. 확실히 둔화 쪽으로. 그런데 금액 데이터 같은 것들을 보면 좀 짱짱하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다음 페이지 4페이지를 보시면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의 소매판매 데이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5월 이후에 6월에도 줄어들었을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것은 소폭 상회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제가 일부러 금액으로 데이터들을 가지고 왔는데 금액으로 보면 지난 4월이 확실히 고점이에요. 고점이고 지금 더 이상 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소비가 여기서 계속 치고 나갈 겁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드린다기보다는 떠올려 보시면 미국의 보조금 지급은 지난 2월이 마지막이었거든요. 그래서 보조금 지급으로 일회성 소비가 쫙 풀리고 나면 소비가 다시 곤두박질 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사실은 있었어요. 그리고 추가 실업수당을 주는 주들이 거의 미국 전체에서 절반 정도가 추가 실업수당을 안 주잖아요. 그래서 소비가 좀 극감할 수도 있다는 걱정을 했었는데 더 이상 늘고 있지는 못하지만 금액 데이터로 놓고 보니 어라? 최고치가 유지가 되네. 저는 여기에 더 눈길이 갑니다. 제가 왜 미국 물가도 피크아웃이 지연되고 있다. 미국 소비도 최고치를 계속해서 짱짱하게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냐면 만약에 지금 미국의 국채금리가 1.5다, 6이다, 1.7이다, 2.0 고점에 근접하는 수준에 있다라고 한다면 테이퍼링 경계감도 반영을 하고 있고 물가도 반영하고 있고 미국 소비가 최고치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도 반영을 하고 있는 금리 레벨이니 그냥 뭐 이러한 지표 결과가 나왔습니다라고 하고 그냥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저희 KB증권도 미국 금리가 연말에 1.3%로 계속해서 하향 안정될 거다라고 보고 있긴 합니다만 나오는 데이터들에 비해서는 금리가 너무 낮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어요. 수급상의 이슈를 많이 이야기하시기는 하는데 지금 미국의 금리가 코로나19가 중국에서 터지는 건가 아닌 건가 이게 글로벌로 확산되기 이전 수준까지 낮아졌거든요. 그런데 이게 미국의 소비가 여전히 최고치를 계속해서 꾸역꾸역 이어나가고 있고 미국의 물가가 계속 피크아웃하는 시점이 늦춰지고 있는데 물가 혼자 계속 쭉 이렇게 이게 둔화될 것들을 모두 반영을 했다는 말이죠. 그러면 지금부터는 물가도 저희는 안정될 거라고 생각하고 소비 같은 경우에도 차츰 완만하게 둔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하는데 이게 시장이 너무 급격하게 이걸 반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게 정말로 맞는 수준까지 반영하는지는 한 번 조금 되짚어볼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물가에 대해서 저희가 몇 달 동안 이야기하다가 또 낮아지니까 왜 이러지 하다가 그런가 보다라고 하고 사실은 시장에 관심에서는 조금씩 멀어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대로 계속 낮아질 수 있는 것인가 그러기에는 테이퍼링 스케줄도 변화가 없을 것 같고 그리고 미국의 소비나 물가로 봐서도 이렇게 그냥 미국 금리가 계속 하향한 정 되기에는 데이터들이 경제가 좋은 쪽으로 부담스럽다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FOMC를 앞두고 약간 경계감들을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데이터들 업데이트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환율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한국에 아까 제가 미국에서도 코로나19가 조금 안 좋은 가장 안 좋은 국가군에 속한다라는 안타까운 말씀을 드렸는데 이전에 코로나19가 확 확산되었던 시점하고 원달러 환율하고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쭉 비기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뽑아낼 수 있는 특징은 한 세 가지입니다. 5페이지의 차트를 한번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고 환율하고 우리 코로나 확진자고요. 그래서 보고 계시는 차트에 까만색 선이 원달러 환율이고요. 파란색 선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입니다. 이 동그라미 쳐놓은 곳들은 코로나19가 확확 늘었던 시점들이고요. 눈으로 한번 쭉 보시면 특징은 세 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코로나, 그러니까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N차 유행이 반복되었음에도 환율의 민감도는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코로나19가 탁 터졌을 때는 환율이 굉장히 급등을 했었죠. 1183원에서 1285원 정도까지 되게 단기 한 달 정도밖에 되지 않는 기간 동안에 100원이나 환율이 훅 올랐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환시가 굉장히 어지러웠고 연준이 통화 수합을 하면서 탁 안정됐던 게 아마 기억이 나실 거고요. 두 번째 유행, 세 번째 유행, 지금 유행까지도 쭉 데이터를 놓고 보면 첫 번째 코로나19가 확 불거졌었을 때를 제외하면 평균적으로 환율 상승폭은 한 20원 정도예요. 사실 그렇게 크지는 않죠. 지금 환율이 상승했기는 합니다만 지금 장중 고점까지를 감안한다고 해도 환율 상승폭이 한 20원 정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추가적으로 원달러가 상승할 수 있냐. 코로나19는 여기서 더 확산된다, 확산 안 된다라는 거는 딱 집어서 이야기하기 힘들고 되게 걱정스러운 마음들이 크지만 외환시장 입장에서 놓고 보면 1차 유행을 제외하면 두 번째, 세 번째의 평균 환율 상승폭이 20원 내외라면 지금 그 정도는 다 반영이 됐다라고 보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 원달러 환율이 하향 안정된다고 보기는 어렵기는 하지만 여기서 위를 더 많이 봐야 되냐. 아니면 다음은 하향 안정이냐. 강세 되돌림이냐. 저는 강세 되돌림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고 그러면 원달러 환율이 언제쯤 방향성을 잡고 다시 아래로 내려갈 수 있겠느냐. 코로나19가 꺾여야 환율도 같이 내려갑니다. 굉장히 당연한 말인 것 같기는 한데 두 번째, 세 번째가 9월에도 그랬고요. 지난해 9월에도 그랬고 올해 초에도 그랬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고점하고 환율 고점하고 거의 일치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제가 그래프를 잘 못 봐서 하겠습니다만 일단 혹시 보시는 분들이 선 색깔 구별이 안 되시니까 맨 밑에서 시작하는 게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입니다. 그리고 좀 위에서 시작하는 게 원달러 환율이고요. 두 새로 쭉 이어지는 게 원달러 환율이고요. 그렇죠. 삐죽삐죽한 게 코로나19. 제가 다음부터는 구분을 좀 해가지고 와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게 연관이 진짜 있는 건가 아니면 혹시 예를 들면 원달러 환율에 우리의 코로나 상황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혹시 그냥 미국의 달러 인덱스? 이런 달러의 가치 정도가 아니었을까 혹시 이게 우리의 신규 확진자랑 정말 이게 관련이 있는 그래프인가 되게 예리한 질문이신 것 같고 말 바뀌었어요. 적응하셔야 돼요. 적응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처음에 코로나19가 터졌을 때는 한국의 코로나19 상황도 문제였지만 글로벌 안전자산 현상이 심화되면서 달러 강세로 봤을 때 있잖아요. 그게 업친데 덮친 격으로 원달러가 더 올라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도 다르지 않은 것이 달러 지수가 89, 88 이렇게 내려가던 것들이 92대로 확 올라왔잖아요. 거기에 이게 업친 거고 덮친 격으로 한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하루에 1,600명을 돌파한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떼어놓고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글로벌이 다 조용하고 한국의 코로나19만 난리였다고 한다면 이건 한국의 고유 요인으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은 한국도 다른 나라가 시끌시끌할 때 잘 방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을 때도 있고 다른 나라가 시끌시끌할 때 같이 조금 고생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두 개가 업친데 덮친 격으로 배가 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시 이야기를 돌아와서 2차, 3차 지난해 8월 그리고 올해 초에 원달러 환율, 코로나19 상황은 사실 올해 초에 되게 심상치 않았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환율 상승폭은 한 20원 정도에서 마무리됐다는 점에서 그리고 지금은 이미 20원 이상 상승했다는 점에서 여기서 위로 되게 많이 튈 수 있냐 저는 코로나19가 진정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환율의 추가 상승폭은 크지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외환투자는 직접은 많이 안 하실 것 같은데 당장 그러면 원화 사도 되는 거냐 조금 기다리셔야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다시 이야기를 이어가면 원달러 환율이 안정되기 시작한 시점하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피크아웃하기 시작하는 시점하고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외환시장 참가자들도 더 이상 올라가지는 원달러 환율 더 이상 못 올라가라는 생각을 해도 지금 당장 코로나19가 막 좋아지기 시작하고 안정되기 시작한 건 아니기 때문에 당장 매수를 되게 급하게 할 이유는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코로나19가 조금 잦아드는 모습들이 보여야 지금 조금씩 몇 명씩 줄어들고 있기는 한데 조금 더 안정되는 모습들이 나타나야지 원달러 환율을 하락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고 마지막 좀 특징으로 말씀드리자면 상승할 때보다는 하락할 때가 훨씬 더 가파르게 진행이 돼요. 코로나19가 악화가 될 때는 예를 들어서 한 달에 걸쳐서 한 30원 정도 올랐다고 한다면 다시 하향 안정될 때는 한 열흘에 제자리까지 굉장히 가파르게 하향 안정이 됩니다. 그래서 방향이 딱 바뀌었다. 코로나19가 확실히 좀 진정이 된 것 같다. 그리고 환전에 대한 수요가 있으시다라고 한다면 그 시점을 이용해서 좀 빠르게 매수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이야기도 지난 경험을 좀 차트 보면서 내가 느끼는 건 이걸 이제 코스피 지수를 넣어놓으면 더 선명하게 보일 것 같은데 2020년 3, 4월 달에 한국 주식 특히 한국 대표 주식 매도한 외국인이 제일 바보처럼 한 거군요. 그렇죠. 지나고 보면 주식도 너무 싸게 팔았고 코리안 원에 대한 배팅도 정반대로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팔고 나서 원화 강세 확 있어버리니까 추세가 이렇게 그때가 거의 1,300원 가까이 됐었네. 네. 1,285원. 그런데 이게 저점 보시면 2020년 11월 12월에 보시면 1,100원을 깨고 내려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달러 이때 환전해서 삼성전자 예를 들면 삼성전자 팔고 달러 찾아서 나간 외우기는 손에 많이 받기 때문에 원달러가 엄청 깨지고 잘렸겠는데 야, 넌 두 개 다 이렇게 못하니? 이런 거 아니에요? 하여튼 이렇게 달러원 추이랑 그리고 또 코로나 확진자랑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화의 큰 변동은 그렇게 있을 것 같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잖아. 사실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외국인이 딱히 매수하지도 않고 엄청 매도에 가까웠죠. 그래서 사실은 환율은 외국인 매수 매도에서 되게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에 저도 자주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최근에는 얘기를 좀 안 드렸던 것이 외국인 매수 매도랑 크게 관련이 좀 점차 옅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얘기는 안 드렸지만 레벨이 만약에 확 또 레벨업을 하면 김 프로님 이야기하신 대로 되게 외국인 투자자들이 돌아놓고 보면 잘못된 투자라고 하더라도 파는 경향들은 사실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한 번 더 레벨업을 하면서 불안한 양상을 보이는지 아니면 그냥저냥 저렇게 지나갈 수 있는 건지가 판단이 중요한데 저는 추가 상승 가능성도 높지 않다라는 의견 드립니다. 반대로 우리 서학개미분들도 작년에 용기를 내서 2020년 4월경에 미국 주식을 투자한 분 기준으로 보면 주식 수익률에서 상당 부분을 차감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네요. 환율이 참 저는 어려운 거예요. 젤 어려운 거죠. 주식 채권 환율 중에 환율이 젤 어려워요. 관계거든 이건. 주식은 잘하는데 환율이 젤 어려워요. 뭐? 넘어간다. 몇 등 했나? 그거요? 끝났어요. 끝났어요. 좀 이따 얘기하시면 네. 알겠습니다. 가슴 아픈 얘기니까. 자 함께해 주신 우리 KB증권의 김효진 연구위원님 오늘 대단히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또 한 주의 시작을 잘 시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삼프로TV의 청자 여러분 저희가 이번에 보너스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매매 기술을 수강하시다가 궁금했던 점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여러분들의 질문 중 우수한 질문을 추려서 저희가 성심껏 노하우를 담아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은 강의로 찍어서 연분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혹은 박병창 부장의 매매 기술 강의를 구매하신 분들에게 무료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세요. 그럼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삼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고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해?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나요. 자막 제공하러 가전